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잘사는 샘 이영건입니다. 저는 잘사는 멘토스쿨이라는 지금 커뮤니티를 새로 만들어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공돌이에요. 화학공학을 전공했고요. 그래서 국립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었고 일본계 화학회사에서 총 22년간 화학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4년 전쯤에 소위 말해서 사후정이죠. 사후정을 당하고 지금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되고 싶어서 강의를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프로강사, 돈을 받고 하는 강사는 못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 계기가 좀 의원스러워요. 저는 이제 공돌이 회사 생활을 열심히만 해오다가 어느 순간에 후배가 찾아와서 소위 말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아마 들으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한번 와달라 그래가지고 사후 설명회에 갔다가 애프터 스피치로 이렇게 사진을 보이는 듯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마이크를 잡는 순간 저도 모르게 이렇게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내가 어쩌면은 이게 내가 소질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것이 바로 강단위인지 모르겠다. 그거를 깨닫는 계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렇게 보이는 모습처럼 강의를 열심히 하게 됐고요. 그 강의하는 내용 중에서 고개도라는 내용을 제가 가끔 강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고개도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고개도라는 거는 성공을 하려고 아주 단단히 작정한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요. 고개도는 근본적으로 긍정적이고 아주 액티브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매일 작은 일을 해라. 그 작은 일은 여러분의 결국 그 롱텀으로는 가장 긴 목표로 데려다 줄 그런 작은 일을 해라. 그런데 그 작은 일은 뭐냐면은 그 모임에서는 이런 걸 하더라고요. 책 읽기, 오디오 듣기, 미팅 참석, 제품 외용, 사업 설명. 그런데 저는 위에 이 두 개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사업을 하는 데인데 네트워크 마케팅 물건 파는 데일 텐데 분명히. 책 읽기와 오디오를 매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디오 듣기를. 그래서 제가 실제로 책 읽기와 오디오 듣기는 매일 한번 실천을 해봤습니다. 한 2년여 동안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실은 책을 못 읽는 난독증 환자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15분씩 책을 읽다 보니까 2년쯤 지나서 작년 초에 제가 제 책을 내게 됩니다. 자잘하게 살지 말고 잘 사는 법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 저같이 열심히 직장 생각만 하면서 살다가 인생 2막을 맞이하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이 공교롭게도 이렇게 나름 2부로서는 조금 순위가 높았었어요. 그때 한때는 트렌드 2021보다도 약간 높았고요. 사피엔스랑 비슷한 순위까지 갔었던 적이 있는데 그 정도 뭐 일주일 정도 됐어요. 일주일 정도. 그런데 그 책에 간단하게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랬죠? 좋은 대학에 간다. 좋은 대학에 가라 그러면 좋은 직장에 갈 것이다. 좋은 직장에 가라 그러면 돈 많은 배우자랑 만날 것이다. 그래서 회사에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안정적인 돈을 벌 것이다. 이거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우리 이렇게 살았잖아요. 우리나라는 유독 이렇게만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완전 배신감을 느끼는 사후정을 당하고 나서 정말 인생 이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주 난감했습니다. 거기에 나의 꿈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나는 무엇을 좋아합니까? 나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겠습니까? 이 말에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제가 자잘하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나를 찾아가는 여정. 어쩌면 그 자체가 바로 내 인생이고 그 여정 자체가 바로 잘 사는 길이 아닐까라는 점에서 제가 그 책을 썼고 그 책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런 저의 사명 선언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나 이용권은 나 자신을 찾고 나의 해냄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살고픈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사명서를 세우고요.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잘 사는 삶은 이겁니다.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요.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요. 시간적으로도 건강하고요. 관계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반드시 재정적인 밑바탕에 대여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 해냄을 바탕으로 보여드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대사 중후군이라서 한번 쓰러져서 갈 뻔했었어요. 한번 갔다 왔는데 그 이후로 제가 열심히 매일같이 하루에 100번 푸시업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볼록 나온 배를 없애고 최근에는 이렇게 바디플레팔을 찍었습니다. 최근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의 그 재정적인 부분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5개를 만들었습니다. 제 명함이 총 5개거든요. 그 명함 중에 하나입니다. 표창장 당국대학교 고수 이영권. 기아는 올바른 교육철학과 소철한 사명갑으로 파이기관이 되고 대한민국 교육결정에서 공개할 제약승으로 이에 표창한 2021년 11월 30일 국회 교육위원장 국회의원 조혜진. 고맙게도 제가 교수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국회의 교육위원장 상을 받았는데요. 그 받은 상은 제가 교수와서 받은 상이 아닙니다. 바로 뭘 해서 받은 상이냐면 제가 매주 수요일에 이영권의 공개 세미나라고 해가지고요. 저와 같이 이렇게 인생 인학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25편 이상의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의 내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에 대비하는 방법, 재정, 파이낸싱 플랜싱, 그 다음에 잘 살기 위한 꿈 플랜, 그 다음에 건강 강의, 역사 강의, 재정 강의, 그 다음에 디지털 튜터라고 그러죠. 이런 강의. 모든 이런 트렌드 강의. 이런 골고루 모든 여러 가지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교육위원장께서 좋은 뜻으로 잘하고 있다고 상을 주셨습니다. 그 여파를 이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커뮤니티는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한국 프레젠터 경진대회라기 위해서 저같이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등용문을 만들고자 매달 한 번씩 온라인으로 경연대회를 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주 한 번씩은 수요일에 아까 말씀드린 이영권의 공개 세미나에서 저도 강의를 하고 또 강의를 하고 싶은 또 여러분과 선배님을 제가 또 모시고 초청해서 또 강의를 한 번 열 생각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는 이렇게 미라클 모닝이죠. 아침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는 같이 모여서 책을 읽고 또 책을 쓰는 그런 코스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약 10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가는 이영권의 잘 사는 멘토스쿨은 강사 컨설팅, 글쓰기 컨설팅, 1대1 맞춤 컨설팅, 좋은 습관 만들기 등등의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게 지금까지는 제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제가 국립 중인데요. 여러분들이 여러 선배님들 도움을 통해서 또 선배님을 저를 또 불러주시고 제가 또 강의를 해드리고 또 선배님 저희 커뮤니티에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고 이름으로 해서 서로서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제 후배 돈 좀 벌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